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그야말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더 있다는 추가 폭로도 오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와 전화로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좀 나오시려고 했다가 일정이 안 맞으셔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추가 의혹이 더 있습니다라고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중에서 이제 LH 임직원으로 파악되는 두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한 필지는 3명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1명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 그런데 사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전에 추가로 내놓은 이 내용을 놓고 기자들도 상당히 헷갈려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대부분 다 동명이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폭로하신 이 내용은 지난번 폭로와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방법도 처음에 저희가 파악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좀 파악한 거라서 그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기자들께서도 확인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추가로 의혹을 더 제기하긴 했습니다마는 추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런 투기 의혹이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한 필지 3명, 또 다른 필지 1명.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처음으로 문제제기했던 그 13명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인물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LH가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13명입니다라고까지만 얘기했는데 지난번 발표가 부실했다.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동명이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다른지 어떤 그 명단을 통해서 이분은 맞고 이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서 수만으로 어떤 분이 동명이인이어서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폭로하신 내용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변호사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LH 국토부까지 해서 합동으로 기재부까지 해서 합동조사단 구성에서 현재 조사 작업 진행 중인데요. 이 합동조사가 과연 국토부나 LH 이런 데는 책임이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 조사하는 변함을 믿을 수 있겠느냐. 수사기관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네, 국민들이 정부 차원에서 축소 소극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 불러서 경찰에 명운도 걸렸다. 합동수사본부 구성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혹시 민변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으로 꾸려서 제대로 수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문제가 누가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경 수사권 문제보다는 누가 수사를 하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구조를 뿌리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 검찰청법상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현재 검찰의 지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보다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 세곤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전화 연결에 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제 정부가 합동으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둘째, 부동산 거래지수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셋째,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마지막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당이득 횟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SBS 이현근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현근 의원,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저 대책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필요해 보이는데 저거 언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저 내용 그대로 과연 갈 것인지 입법이 필요한 건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아직 숨겨져 있는 거죠?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시민단체에서도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처벌 관련해서 굉장히 처벌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징역을 할 때에 갈리고 이익금의 5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입법을 통해서 법을 고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대책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의 당사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뒷북 대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 임직원들이 보면 형사처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여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공공주택투기방지법 이걸로 처벌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매하고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투기방지법과 공공주택투기방지법을 포함방지법도 처벌 규정, 형량 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택투기방지법은 미공개정부 이용해서 업무상 알게 된 공무원이나 또는 공직자가 또는 LH에 관련된 직원들이, 공사 직원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했다. 이건 처벌하는 게 공공택투기방지법이고. 다만 LH에 관련된 법률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도 결국은 예전에 모 의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업무상 알게 된 지득한 비밀을 가지고 그걸 이제 이익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부패방지법 적용되는 것입니다. 손혜원 전 위원장, 예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거의 구조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LH 직원이니까 공사 직원입니다. 공사 직원이고 땅을 사서 이익을 얻었다. 이건 다 똑같은데 결국은 문제는 이 정부를 이용했냐 이거거든요. 속된 말로 얼마 전에 변창흠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뭐 거기다 신도시 지정될 줄 알고 산 게 아니라 땅을 샀는데 그다음에 신도시가 지정된 거다. 이런 취지를 자기는 본다는 얘기해서. 그래서 변창흠 장관 그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정치 지금 보시면 저겁니다. 정황상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한 게 아니고 정보를 알고 미리 구입하면 그 법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 얘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한 발언이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창흠 장관이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국토부회를 책임자는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진상조사사의 고위층이 이 사안은 이렇게 된 거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변창흠 장관 말이 맞다고 하면 처벌 못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샀는데 내가 운이 너무 좋아서 거기 신도시가 지정된 거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아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안 한 것과 땅을 산 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LH 직원들, SBS 기자들도 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니곤 했는데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이분들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의 어떤 묘목 같은 걸 심고 이런 또 필지를 어떻게 쪼개고 이런 것들이 토지를 미리 사고 이것이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어떤 보상이 나올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난번에 2일날 민변인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14명의 투자 투기 사례만 봐도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분 쪼개기죠. 그러니까 도시주택공사, LH 공사에는 보상에 대한 신도시를 만들 때 보상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수시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또 투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럽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 사례를 보면 지분을 교묘하게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사서 1천 제곱미터를 넘는 단위로 지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천 제곱미터는 LH의 보상 규정에 보면 1천 제곱미터 미만, 999제곱미터까지는 보상만 해 줍니다.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보상도 주고 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대토를 해 줄 땅이 모자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상의 차원이 1천 제곱미터냐, 이하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보상의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른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외부인이 농지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뭘 심을 거냐, 어떤 식으로 농사를 할 거냐, 농사 장비는 어떻게 구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 관련된 직원들의 영농계획서는 판박이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별을 심겠다는 해 놓고 면목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지 계획서는 그냥 허위로 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맹점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영근 위원이 지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말이죠. 이른바 투기의 정석이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말이죠. 과연 어떤 식의 이런 투기, 땅을 사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딱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택지 공급에 관한 법령이나 시행령을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알기는 매우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보상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이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 사놓고 저기에 묘목, 과수나무를 심는다고 하던가요? 과일나무를 심는다고 하던가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걸 보상 규정을 알고 나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전문가들 아니면 알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에서 이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이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빈 땅이랑 그 땅, 그 빈 땅이 아니라 거기서 집을 짓고 있거나 공장이 운영되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거 다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로 빈 땅은 땅값만 주면 되는 건데 공시지가 등 뭐든 간에. 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가치를 또 지불해야 될 거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하고 있는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묘목을 심었다는 거예요. 빈 땅일 때보다 묘목을 심으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수익 창출한다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나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무 한 그루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다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사후의 일을 하는 거지만 사전에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LH의 내부 직원들이 저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땅을 산 거를 지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왕 상당 더 엄청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묘목도 심고 뭐도 하고 지분도 쪼개고 이런 것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 변호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없어요. 주식에 관한 거는 꽤 있죠. 그런데 동료 변호사들 중에는 이런. 그런데 이게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 때문에.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 이런 게 있겠군요. 그렇죠. 주식은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단기 매매 차익 이용해서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른바 업무상 비밀. 그렇죠? 사건들도 많고 실제로 지금 어느 순간에서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게 적발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내부 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나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거 또 내부자들이 어떤 게 있겠군요. 상장에서 임원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 그게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도 정비가 잘 돼 있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하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했을 때 거기서 피해 본 사람한테 손해배상하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조문도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퇴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 조문이 아까 제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공퇴치특보법, 부패방지 이런 데 보면 그냥 업무상 비밀 이용해서 이득하면 처벌. 이거 달랑 한 줄이에요. 그리고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득을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행법은 환수할 수 있는 법 근거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과 달리 과연 이 LH 직원들의 이런 탈법 행위들을 얼마나 제대로 밝혀내고 단죄하고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지금 물음표가 달려 있다는 거죠.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도 거듭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여당에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고요. 이현근 위원, 지금 정부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3기 신도시 6곳인가요? 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6곳에다가 과천하고요. 안산. 안산, 안산까지. 그러니까 총 8곳이 대상인데 뭐 지역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만 해도 지금 한 4천 명이 많고요. LH 공사에 지방청까지 포함해서 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약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 조사 대상이 뭐 한 4명이라도 잡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잡으면 6만 5천 명, 5만 6천 명이 되고요. 5명으로 잡으면 약 7만 명이 됩니다. 거의 10만 명 된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통해서 청와대까지 포함이 됐고 다른 기관까지 포함이 되면 10만 명이나 될 텐데 이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차명이나 진짜 선수들이 한다는. 그건 못 해당해서. 차명 거래인 경우에는 정부 조사에서는 뭐 전혀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11일,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이 그 뭐라고 그러나요? 등기부등본 보고 이름 있는지 그리고 불러서 너 이거 네 이름 맞느냐 결국은 정부 조사는 그 정도에서 그치겠네요. 그렇죠. 그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압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실내에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마는 이제는 한국 투기주택공사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변창흠 장관, 적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적각 감사원 감사 착수하고 검찰 수사맞고 국정조사해야만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이야기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이건 정말 대답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검찰이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약간 다툼이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오후에 보니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6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게 맞다. 경찰도 수사 역량이 충분히 쌓여 있다. 예전에 분당이랑, 죄송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수사했던 그 부분도 경찰이 합수부에서 한 거, 합동수사본부에서 한 거 맞지만,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한 거 맞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 다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문제거든요. 6대 범죄가 뭔지 잠깐 보여주시죠. 6대 범죄가 이것을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이런 건데 대형 참사는 아닙니다. 방위 산업 아니에요. 선거 아니에요. 결국 위에서 얘기해. 부패하고 경제거든요. 공직자. 네, 공직자. 이거죠. 물론 이제 공직자는 이제 고위 공무원 얘기하는 건데 LH 직원들이. 어찌부터 공사 직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패랑 경제랑 공직자, 여기 해당되느냐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부패는 이제 뇌물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 된다라고 입장이고 그런데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기본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건 공직자범죄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 투기가 경제사범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경제범죄하고 공직자범죄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권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SNS에 쓴 글을 보면 말이죠. 6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가로서 검사 출신으로 저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가운데 하나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한 데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이런 상황까지 결국은 왔다. 검찰이 수사 경험도 많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다 수사했던 게 검찰인데 정작 검찰이, 그 경험이 있는 검찰이 이번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일단 다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SBS 법조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 취재를 해 봤는데 검찰은 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상 해오던 대로 합니다. 다만 이 투기 의혹 사건을 자체 인지해서 수사하는 일은 안 합니다. 경찰이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을 취재하고 있는 SBS의 전병남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간담회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거론이 됐는데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다른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원칙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이 검찰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걸로 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데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첩보를 통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사건을 넘길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 경찰은 현재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변원 기자, 지금 정세윤 총리가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1일에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다음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수사 의뢰를 받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 혼자 하지 말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총동원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검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로서 아직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놓기는 현재로서는 좀 불분명한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경찰과 총리실 등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종합을 해 볼 때는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입장은 확고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환 기자, 경찰청 취재하고 있는데 경찰도 이번 수사,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수사인데 말이죠. 경찰 조직의 명운, 검경수사권 조정의 명분, 정당성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수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을 느끼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챙기는 사실상의 첫 대형 수사인 만큼 수사를 반드시 수사에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네, 정보여람 기자도 앞으로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형근 위원, 그러면 정부가 11일에 합동조사 결과 발표하고 그날로 바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하겠네요. 바로 하겠죠.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다가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형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수사를 실패할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타당성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기는 할 텐데 그래서 뭐 정보기관, 정보조직까지 동원을 해서 협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한 상태를 보면 그 요구 수준에 맞는 수준의 속도, 결과 모든 걸 내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당장 이달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수사 범위 규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빨리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 세고 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하도록 하고요. 김태현 변호사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볼 말씀은 검찰이 수사 경력이 경험이 쌓여 있는 조직인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있고 말이죠. 경찰도 조직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기는 할 것이고 또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검찰 그래도 검사들이, 경험 있는 검사들이 합동수사본부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진상조사단장의 전세균 총리인데 오늘 오전 보도를 보시면 국세청 금융위도 파견을 받겠다. 만약 국세청이나 금융위가 계좌 추력에 대해서 특화된 실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검찰은 거기서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도 퇴임하고 없는 마당에 정부에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한 해석을 아까 조응천 의원처럼 해석하지만 법적으로 또 일부 시각 점점 넓게 해석을 했고. 그런데 그 해석은 둘째 치고 일단 검찰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거가 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돌아가는 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정부에서 배당을 한 것 같고 검찰에 들어올 룸을 주지 않는데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도 없는 바당에 그 어떤 검찰 고위층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겠어요? 정부 분위기가 검찰은 지금 배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 뭐 검찰이 이 사건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만 앞서 이현근 논설에서 얘기하셨듯이 과연 경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그다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감정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보합동특별수사본부가 어떤 절차, 어떤 과정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여러분 절대 관심을 놓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귀에 익숙한 노래가 나가고 있네요. 여성시대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UN여성기구에서 정한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습니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이 되는 세상이 돼야겠죠. 그래야 세계여성의 날이 만들어진 이유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다. 싶습니다. 세계여성의 날 맞이해서 이 세상에 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 성불평등이 사라지고 평등한 그런 세상 만들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남성들도 함께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영재인 뉴스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재인 뉴스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